안녕하세요 제논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터닝메카드를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바다의 타코야키? 바다의 크라켓? 이소벨이 사용하던 문어 메카니멀 이라고 하면 아마 다들 기억나실 거에요 문어 메카니멀 옥타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옥타의 생김새를 보면은 약간 차체가 동글동글한 차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외형은 되게 귀엽게 나온 편입니다. 근데 한번 팝업을 지켜볼게요. 메카니멀 고! 네 짜잔! 귀여움이 사라졌습니다. 네 보시면 스켈레톤 같은 얼굴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팝업하기 전까지는 약간 귀여운 차체를 가지고 있다가 팝업을 하면 약간 스켈레톤 얼굴에 문어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도 다리는 이렇게 여덟개가 다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 타이어 부분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다리가 여덟개로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차체로도 변형을 시켜볼게요 아주 쉽습니다. 네 메카니멀 중에서 아마 제일 쉬울 거에요 여기 윗부분부터 접어 주시구요 그리고 타이어 부분을 이제 접어 줄 거에요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구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시구요 그리고 문어발 있죠? 넣어주세요 완성입니다. 네 이러면 똥글똥글한 차체로 다시 변형이 되는데요 다시 팝업을 시켜보면 귀여움이 사라졌습니다 네 스켈레톤 얼굴이 다시 등장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약간 묘하게 매력은 있어요 왜냐면은 문어가 심해 생물이거든요 심해 생물이다 보니까 심해에서 스켈레톤 같은 얼굴에 문어가 나타난다? 음 저는 상상이 안 가긴 하지만 괜찮지 않나? 싶기도 해요 왜냐면은 디자인은 다소 비슷하거든요 문어랑 비슷한 디자인을 띄고 있기 때문에 비슷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다시 한번 차체로 변형시켜 볼게요 자 이렇게 끝부분 접어 주시구요 그리고 타이어 부분을 이제 접어 주실 겁니다 이렇게 접어 주시면 되구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시구요 그리고 다리 부분을 접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아우 쉬워요 네 옥탄은 접기가 쉽습니다 문어여서 접는 방법도 약간 제일 쉬웠던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팝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팝업 시켜보기 전에 잠깐 후드 티랑 색상이 깔맞춤이잖아 따봉 자 그럼 다시 한번 팝업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니멀 고 스켈레톤이 등장했습니다 짜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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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켈레톤 어 내가 지금 뭐 하는거지 일단은 다시 차체로 변형시켜 볼게요 자 이 떨렁 떨렁 거리는 부분 여기부터 접어 주시구요 그리고 타이어를 접어 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시구요 그리고 다리를 넣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네 옥타가 제일 쉬운 것 같아요 옥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킹조스랑 동행하는 메카니멀 중 하나에요 그러고 보니까 킹조스랑 동행하는 일행 하나가 더 있는데 크로키라는 메카니멀도 조만간에 준비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자 마지막 라스트 팝업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카니멀 고 멋진 얼굴에 옥타가 등장했습니다 멋진 얼굴? 멋진 얼굴은 아니죠 일단 스켈레톤 얼굴을 갖고 있는 옥타가 등장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차체로 변형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차 윗부분 닫아 주시구요 그리고 타이어를 접어 주시구요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 주시면 되구요 이런 모양 나오면은 거의 완성 됐거든요 네 이런 형태가 나오면 거의 완성된 겁니다 자 그리고 다리만 접어 주시면 완성입니다 참 쉽죠잉? 네 오늘은 이렇게 이소벨이 사용하던 옥타를 이렇게 준비를 해보게 되었는데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랑 구독 한번씩 꼭 부탁드리구요 제노는 다음에 더 재미난 영상과 재미난 주제로 여러분들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먹물 발사 빰